여기로 쭉 가면 세종대왕님이랑 이선신이 있거든? 그것도 문 닫았잖아. 거기 문 안 닫고 그냥 열려 있는 데라고. 거긴 괜찮아요. 애교로 가야 되나? 아니 조금 걸려놓는다. 저 앞이에요 바로 앞에? 바로 앞이야. 뒤만 건너면 돼. 엄마 머리가 엉붙치냐고 엉붙이 먹었지. 아 오늘 되게 추운 날이야 보니까. 너무 추운데. 지금 서진 씨도 추워보여. 추워보라. 나는 저울살이나 파다 문 살고 타. 저울살. 3월이 시작되면서 찾아온 꽃샘 추위로 서울 영하 8.1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더 낮습니다. 그럼 이 저녁무국은 무궁으로 올라왔겠나? 응. 엄마는 거기서 묵자 소리 안 했지만 그럼 아이고 저녁무국은 캄캄 버튼 반인데 다 그건부터 이리 와라. 아니 근데 시간이 이렇게 오래 걸리신 거 몰랐지. 진짜. 하... 추워네. 추워. 두 분 약간 피난 가는 느낌이에요. 아 어떡해. 다 왔나? 어. 어딘데? 여기. 여기 세종무국나 이거 있잖아. 여기? 어. 어. 완전 대가수만 갈 수 있는 문제. 근데 이렇게 한번 들어가서 해봐야 돼, 해봐야 돼. 가자. 파이팅 하겠습니다. 그래요. 금방입니다, 금방. 이거 세종대왕이야. 세종대왕. 이야. 음. 아. 대단합니다. 하하하하. 대단합니다. 아니 AI인 줄. 어머님 리액션이 좀 약간 지친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. 입이 얼으셨을 거 같아, 입이 얼었어. 저도 너무 지치더라고요. 데이트는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다. 하하하하. 네가 천천히 누워서 먹어라. 추워부터 껏는데 뭐지. 아, 아니 사진인데 얌전히 있어야 될 거 아이가. 당겨. 웃어라. 아 추워부터 껏는데 니 같은 모습은 너무 나와. 아아 추워. 아이 스마일. 근데 이순이는 오늘 좀 가자 또 있어? 빨리 가자 춥다 머리 한테 와라 유모 머리 미친놈 흘리고 있다 머리 어떡해 3월이 시작되면서 찾아온 꽃샘 추위로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더 춥겠고 다음은 추운 날씨 작지 마라 어디 놀러 갈 때가 아니 내가 날씨 알고 자왔네 여기 어디 빨리 깜짝아 또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어떡해 어머나 이런 우아했던 머리가 갑자기 봉두난발 어머머머머 가자 아직 좀 남았다니까 춥이지? 이거 뭐야? 이거 하고 나서 집 갈 거라고 물 위에 하고 가기는 집에 가 집에 가자고 엄마 더 이상 안 할래 집에 안 갖고 집에 바로 가 아니 근데 우리 서진씨가 본인이 계획한 바는 다 해야 되는 사람인가 봐 저도 솔직히 집에 가고 싶은데 서울까지 나왔는데 이왕 나와서 해야 될 건 해야 되고 계획 다 세워놨는데 지금 계획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기서 이제 인천까지 없어서 누가 언제까지 집에 갈 건데 그러면 아 엄마 집에 가자 뜻인데 어머니 보컬했어 어머니 보컬했어 보컬했어 가자고 아 좀 이따가 좀 이따가 좀 이따가 이제 나오는데 진짜 뭔데 부각을 뭐 엄마 진짜 화났잖아 엄마 진짜 화났어 가자 가자 진짜 짜증난다 엄마랑 사시는 건 안 한다 파국으로 친 않았어요 이수진 장군님 못 뵀어요 아이고 한옥 카페 데이트도 못하고 저 추운데 아 아 아